오늘 창세기 강의 21번째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다 할렐루야 한 일주일 동안 주 안에서 편안하셨습니까?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주 안에서 일주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바람도 불고 특히 오늘 미세먼지도 많아서 숨쉬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세상의 공기가 아무리 탁해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맑고 깨끗하고 분명하며 우리 영적 건강에 좋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과 육을 아주 만족하게 하는 은혜임을 믿으시고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탐험가 콜롬버스가 미국 대륙을 발견했을 때 사람들은 그 땅에 있는 금과 좋은 물건들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땅 외에 또 다른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새로운 땅에 그저 정착하기를 바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은혜, 새로운 축복, 새로운 길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이전에 경험했던 하나님, 이전에 받았던 축복 내가 익숙한 신앙의 태도 상태로 그대로 머물기를 원합니다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안정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갈망하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은혜의 대지로 나갑시다 아브라함의 조카로서는 소할 땅에 정착했습니다 소할은 히브리어로 작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때로 작은 예배, 작은 기도, 작은 소원에 머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난한 심령으로 더 큰 갈급함으로 주님께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클수록 주의 은혜는 더 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주님의 은혜는 더 큽니다 또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시각을 갖기 위해서는 성령축만을 받아야 돼요 오늘 성령축만 받을 자다 성령이 우리에게 축만으로 임하실 때 성령은 우리가 경험한 것 이상의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우리로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우리로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나와 세상은 간곡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시각과 주님의 태도와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방향과 주님의 거룩한 습관이 나의 것이 되게 하십니다 어린 왕자의 저자 상택 지베리는 만일 당신이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들에게 목재를 가져오게 하거나 일을 지시하고 일감을 나눠주는 일을 하지 말라 대신 그들에게 넓고 끝없는 바다에 대한 동경을 키워줘라 그러면 배를 만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축복받는 방법, 잘 사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광대하신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보여주는 것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 소망을 품읍시다 믿음으로 믿음의 항해를 오늘 떠납시다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 이전에 받지 못했던 복과 성령의 부흥을 이 시간 발견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는요 하나님을 잊고 자기 힘과 능력으로 나라를 세우고 구원을 얻으려 했던 세상 나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잊고 사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인도하실 받는 거룩한 백성을 세우기 위하여 대안을 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대안을 아주 은밀하게 일하시던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한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옛날 고대 수메루의 도시였던 갈대야 우루에 사는 아브라함이었어요 역사를 살펴보면요 갈대야 우루는 매우 발전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4천 년 전에 벌써 산후에 물을 끓어다가 상하수를 갖추고 살 정도로 도시가 발전했다고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굉장히 발전된 도시에 편안한 삶을 살던 사람을 부르셔서 정말 안정된 삶, 편안하게 사는 그 사람을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아비집을 떠나라 요즘에야 여기저기로 이사 다닐 수 있지만요 이 당시 도시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은 안전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전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연들도 노예로 끌려가고 지도 새도 모르게 살해당할 수 있는 죽음의 골짜기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떠난다는 말 속에 담긴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고 목적지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만 했지 어디 목적을 얘기해 준 게 아니에요 그냥 떠나라고 하셨어요 그냥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앞으로 가르쳐 주겠다 라고 하십니다 이게 진짜 황당하지 않아요? 친척으로 가? 그러면 앞으로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떠났어요 이불에서 11장 8장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서 장래의 위협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그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편안한 생활과 삶의 근거들을 모두 버리고 떠나게 한 이 믿음의 구체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어떤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은 영적인 행동이요 결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단 히브리스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아주 튼튼하고 견고해서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 세대의 반차를 따라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배를 타고 가다가 닭을 내릴 때는요 물 아래 단단한 바위를 찾아가서 그곳에다가 고정을 시킵니다 그래야 바람이 불어도 파도가 쳐도 배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생기 즉 성령의 생기를 불어주셨어요 생기 성령의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습니다 즉 우리는 세상에 썩어질 것을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 영혼을 하나님께 온전히 고정하지 못하면 상황에 흔들리고 사람에게 흔들리고 거짓에 흔들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지 못하는 내 인소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 믿지 못해요 사람도 다 믿지 못해요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잘한다 못한다 앞에서는 잘한다 가고 뒤에 가서는요 저 사람 이렇게 해요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혼의 닷을 고정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영혼의 닷을 고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황이 변하고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순간에도 영혼의 닷을 하나님께 고정합시다 더 크게 하면 미국의 어떤 여자 집사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 셋에 딸 둘 다섯 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수주증맹이었고 집에만 오면 아내와 아이들이 막 때립니다 그리고 결국 다른 여자와 눈이 맞아 집을 떠났습니다 다섯 명의 아이들은 겨우겨우 키우던 어느 날 큰아들이 밖에서 싸움이 붙어서 큰 돈을 배상할 일이 생겨났습니다 안 그래도 돈이 없었던 집사님은 더 이상 사회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집사님은 창문을 모두 닫고 틈을 휴지로 전부 막았습니다 그리고 가스레인지에 가스를 켜놓고 아이들과 함께 죽이려고 했습니다 얘들아 낮잠 좀 찾아 라고 말한 후에 집사님은 눈을 다 감았습니다 그렇게 의식이 희미해졌던 때 부엌에 있던 라디오에서 이런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제집맞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큰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우리 주께 고함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알을 줄을 모를까 부엌에서 이 찬송이 들려요 이 찬송을 들은 집사님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귀한 자녀도 다섯 명이나 하나님을 주셨음을 깨달았어요 와! 귀한 하나님을 다섯 명을 주셨다 그리고 그때부터 집사님은 영혼의 돛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을 모두 미국의 리더로 훌륭한 목사로 키워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영혼의 닷을 어디에 데리고 있습니까? 혹시나 여러분은 영혼을 사람에게 세상에게 물질에 고정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생각에 아무리 단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에 있는 것은 고난의 풍랑이 밀려오면 모두 가라앉게 됨을 잊지 마십시오 오히려 어떤 바람도 어떤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바위 되시는 하나님께 영혼의 닷을 내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께 영혼의 닷을 굳게 내리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복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하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을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데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복을 약속하셨어요 세 가지 첫째는 땅이고 두 번째는 후손의 번성을 약속하셨어요 세 번째는 약속은 독특하다 독특하다 본문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여러분 옛날 고대 왕국 중에 히타이트의 문서를 보면요 이 3절에 나온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은 강한 나라의 왕이 어떤 약한 나라의 왕을 인정해주는 문서를 보낼 때 그 문서에 쓰였던 문장이라고 합니다 강다국의 왕은 이 문장을 써주면서 너를 한 나라로 인정하고 위급할 때 보호하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애국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애굽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애굽을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삶에 개인적인 작은 복을 주는 것을 넘어서서 국토와 국민과 주권을 인정받는 한 나라 하나님의 보아심과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시겠다는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멘하고 받을 주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한 나라의 백성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 주님은 여러분 각 사람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각 사람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세요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려 원하세요 마음도 지켜주고 생각도 지켜주시고 여러분 인생길 참 인생 무대가 험악합니다 의의 길로 가는 길을 주님이 어떻게 해요 다스리시기를 원하세요 보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 세상이라는 갈대의 우루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은요 잔해된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고 보혈로 씻긴 받고 잔해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는 분만 아면 우리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삶 속에는 나를 넘어뜨려는 원수들이 수없이 많고 그것도 악한 방법으로 거짓으로 온갖 종류 위험과 위기가 존재하고 있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영적 전쟁터에서 저와의 부르심을 살아가고 있어요 성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항상 우리의 보호를 필요하는 존재임을 인식해야 돼요 여와의 보호하시고 악한 사단을 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사망의 도끼로 찍어 내려갑니다 밀처럼 까불려고 겨처럼 태워버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변에 숨어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을 보니까 영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아멘도 안내 영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거 존담냐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아가서 2장 15절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 삶의 주변에는요 온갖 종이의 작은 여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가정을 기도할 때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허는 작은 여우야 물러가라 대신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줘 없어서 우리 성도들 생각과 마음을 지켜줘 없어서 아멘 건강을 지켜줘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좀 없어도 괜찮아요 삐뚝배뚝해도 괜찮아요 오늘 우리 아버지 앞에 올 수 있으니 감사하고 이렇게 건강 지고 생각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발사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종류의 작은 여우들이 있는지 몰라요 작은 말 한마디 작은 생각 하나 이 작은 여우들 이 여우들은요 성도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성령의 영감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듭니다 나가서 하나님의 손으로 주어지는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들을 가볍게 여기도록 유혹하면서 마치 거짓 진리안의 구원이 있고 만족이 있다고 소리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이는 교위를 떠나도록 역사합니다 떠나도록 어떻게 가는지 어떤 사연이 있는지 어떤 스토리가 있고 어떤 말들이 있는지 알려고도 하지 말고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나 하나님은 아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명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이 작은 여우들의 유혹과 공개에 빠져서 그 영적 뿌리가 막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막 와 한국계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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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성도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만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지 않으셨다면 아마 우리 교회도 이 작은 여우의 공격에 무너지고 말았을 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산 기도에 관한 위치에서 그러나 감사한 사실에 우리 주님께서 이런 작은 여우의 공격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합시다 여전히 우리 교회는 신선합니다 생명력이 넘칩니다 힘을 내세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요 주님께서 원수의 모든 계략과 관계에서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의 길에는 여러 가지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것들의 존재함을 이 시간 분명히 자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내 자신에 대한 모든 신뢰를 버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시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시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 거룩하신 품 안에 안아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한상 삶 속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결합 영적인 결합, 지속적인 교제를 가져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과 지속적인 결합, 지속적인 교제가 가능합니까? 목사님은 가능하실 줄 몰라도 우리같이 매일매일 사업해서 일터에서 세상에서 일하는 사람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생각 외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며 그분이 주시는 은혜의 생수를 마시며 살았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옛날 영국에 살았던 마리아라는 여성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아침에 옷을 입으면서 마음 속으로 주 예수의 의의 옷을 입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불을 켤 때마다 내 마음에 성령께서 거룩한 사랑의 불을 붙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침 식사를 위해서 식당을 차려놓으면서 하늘의 빵과 음료수로 먹여주시기를 간과합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나는 하루 종일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나아가서 살기를 노력합니다 저는 성령님께 식탁에 복을 주시고 안방에 복을 주시고 출입을 지켜주세요 말의 출입도 생각의 출입도 가다가 돌뿌리에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달라고 알 수 없는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비록 가난하더라도 건강만 하면 또 살아가요 그 기도를 한상하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나는 하루 종일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살기를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저와 여러분도 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직장에 쓰면서 일상적인 일에 매달려 있는 동안에도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주시옵소서 제때는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도 충만의 영신 성령님을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의 모시 모여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되 끊임없는 은혜의 생수로 우리를 공급하시면서 복된 자로 성장시켜주실 줄 믿습니다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인생의 매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지시를 받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인생을 조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운전하시고 나는 주의 명령을 받고 신정할 뿐입니다 신정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 속에서 모든 것을 지시하시고 하나님의 손은 우리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인생 속의 모든 것을 여러분 지시하시고 하나님의 손은 우리의 방향을 결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읍시다 광량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애금을 떠나서 홍해를 건넜을 때 그들의 앞에는 약속의 땅 가난으로 가는 빠른 길이 있었어요 그 길로 곧바로 걸어가면 11일이면 약속의 땅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자하심에 충만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구름기둥 아래에서 장막을 쳤고 밤에는 성령의 불로 충만한 그 따스한 아래에서 잠을 잤습니다 어디에 있던 제 백성들은 하늘의 징표를 기다렸고 자신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그 구름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늘만 향하여 여호와여 간과 논이 당신의 길을 내게 보여 주옵소서라고 구하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주의 인도를 아니라 내 길을 향하고 있다면 결국 넘어집니다 주인도가 아니라 내 지혜를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권을 놓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14장에서 다윗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불레세세에게 위험을 받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여쭤보았어요 하나님께 내가 불레세세 사람을 치러 올라갈까요? 그러자 하나님은 이 질문에 올라가라 내가 저희를 너의 손에 붙였느니라 라고 응답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셨어요 다윗이 이 승리를 경험했을 때 그의 마음은 승리감으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자신감으로 충만했을 거예요 이제 어떤 전쟁을 만나도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들여앉은 경혜감으로 다시 한번 죽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전과 같은 전혀 다른 응답을 주셨어요 3회라 5자 23절 24절 말씀하니까 다윗이 여와께 여쭈어 이러시되 올라가라 올라가지 말라고 그들을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의 여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전에 올라가라 하셨지만 이번에는 숨어 기다리라 하셨어요 그리고 지습을 하게 하심으로 다시 한번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 믿음을 지키다 넘어집니다 시험에 빠지고 낙심에 빠집니다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많은 성도들이 오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려 언제의 하나님? 다시 한번 언제의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의 하나님 지나간 내일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어제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제까지의 성공을 경험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손가락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던 것처럼 매 순간 기도와 간과 묵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주의 음성에 순정합시다 그럴 때 아브라함의 삶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도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히 오늘은 졸업 입학 축하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익숙한 자리를 떠나 새로운 학교 새로운 시작의 자리로 나가는 학생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고 지혜와 성명철로 붙으시사 복된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네 몇 순간 영혼의 닫을 하나님께 굳게 내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솔로몬과 같이 지혜롭게 하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더로 서와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예를 들어 ód